아이돌 마스터 밀리언 라이브 속 아이돌들을 알아보고 소개하는 영상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인사 올립니다. 새롭게 유튜브 영상 컨텐츠를 시작할 아스카롯입니다. 인게임 MV 영상만 올리는데 제가 처음으로 한번 영상 제작을 도전해봤는데요. 이번에 제가 첫 영상 제작으로 만들어서 새롭게 연재할 컨텐츠 아이돌 마스터 밀리언 라이브 속 아이돌들을 알아보고 소개하는 영상 아스카롯의 아이돌 소개 영상 되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영상 기술과 정보력이지만 세상에 다해 여러분들께 밀리언 라이브 속 아이돌들을 설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알아볼 아이돌은 아이돌 마스터 밀리언 라이브의 메인 키루터 중 한 명 밀리언 라이브 내의 메인 히로인이자 빨강하면 떠오르는 리더격 아이돌 바로 카스가 미라이입니다. 미라이는 아이돌 마스터 밀리언 라이브에선 보컬 타입, 시어터 데이즈에선 프린테스 타입으로 등장하는 아이돌로 대표적인 유닛으로는 오톰의 스톰, 타우러스, 스타로 라이트 멜로디, 프린세스 스타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마스터 본 시리즈의 아마미 하루카, 디어리 스타즈의 히다카 아이, 신데렐라 걸즈 시리즈의 시마무라 우즈키의 딜을 잇는 아이마스계의 빨간색 정통파 타입 캐릭터로서 밀리언 라이브의 메인 타이틀의 히로인으로 등장합니다. 메인 히로인답게 밀리언 라이브 1차 프로모션 영상과 1주년 기념 퍼스트 애니버셜리 PV 영상의 메인으로 등장함으로써 하루카와 동단 위치의 밀리마스 오리지널 아이돌들의 대표격 캐릭터로 등장하였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없는 평범한 여자아이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갈고 닦아 정상을 꿈꾸는 주인공스러운 위치의 아이돌로 아이돌 그 자체를 좋아해서 아이돌이 된 케이스입니다. 활발한 성격과 어울려져서 딱 정통파 아이돌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라이는 하루카나 우즈키와는 다르게 텐션이 높고 밝고 활기찬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입니다. 릴리마스의 메인자리는 하루카한테 받았다면 특유의 밝고 활기찬 성격은 디어리스타즈의 히다카 아이에게 물려받았다고 할 수가 있죠. 밝고 활기차면서 매사에 적극적인 미라이는 특유의 바보 속성이 겹쳐져서 무시무시한 시너지를 내기도 하지만 의외로 폭주하는 모습보다는 소녀다운 모습이 많이 언급되기도 한답니다. 밀리언 라이브 소셜 게임 그리마스 내에서 미라이아고의 친해도가 쌓일 때마다 푸르두서한테 보이는 귀엽고 수줍은 모습은 거의 사랑을 알아가는 귀여운 소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답니다. 그런 순수한 미라이의 바보스러운 행동을 골라보자면 무언가 심각한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실은 먹을 걸 생각하고 있다던가 자신의 생일을 하루 앞으로 착각하거나 성냥파리 소녀의 엔딩이 해피엔딩으로 알고 있는 등 멍청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 순수한 마음이 있는 소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돌마스터 밀리언 라이브 코미스 내에 같은 학교 출신이 모감이 시직하는 이런 미라이의 천연스러운 바보성 때문에 많이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답니다. 이런 바보스러움과 텐션으로 뭉친 미라이가 주위 분위기를 모르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 생각과는 다르게 미라이는 주변 분위기를 잘 읽고 친구들을 잘 챙겨주는 착한 아이입니다. 시어터와 아이돌과 사이가 매우 좋으며 밀리시타의 오토매스톰 커뮤니티 내에서는 댄스가 잘 안되는 모치즈키 안나를 다독이며 격려를 해주면서 못 믿듭지만 오토매스톰의 리더답게 분위기를 잘 맞추면서 모두를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답니다. 또 같은 밀리어나지에 활동하는 하코자키 세리카와도 사이가 매우 좋으며 같은 밀리언 센터 포지션인 오가미 시즈카와 이부키 치바사와는 사이가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시즈카를 제일 친한 친구를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과 다른 일을 챙기는 모습을 보며 가끔 시즈카는 엄마 같다는 걸 할 정도로 시즈카를 잘 따릅니다. 이런 시즈카와의 인연은 밀리언 라이브 코믹스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코믹스의 시작은 이미 신인 아이돌 활동을 하고 있는 모가미 시즈카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배경으로 시즈카와는 달리 자신의 꿈을 아직 찾지 못한 미라인은 여러가지 동아리를 하면서 학교 생활을 보냅니다. 어느 날 우연히 학교 옥상에서 시즈카의 연수를 본 것을 계기로 시즈카한테서 혼자 오는 것을 조건으로 라이브 티켓을 받게 되어 라이브를 보러 가게 됩니다. 시즈카의 무대를 보고 아이돌에 대한 동경을 품게 된 미라인은 아이돌이 되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잡게 됩니다. 아이돌에 대한 후에 서로가 엇갈리는 모습을 스토리 중 많이 보여주는데요. 이때 미라인은 시즈카하고의 엇갈림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헌신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으며 그런 미라인 상대로 시즈카도 여덟 행동에 어이없어 해도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라이벌이자 절친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스토리 중간 미라인은 첫 시디 녹음에 들어가면서 발성 방법에 많이 고민하지만 절친이 된 시즈카의 도움으로 해결을 하면서 둘의 사이의 우정은 더욱 깊어져갑니다. 그리고 나온 시디의 노래 중 하나는 멋진 기적 실제로 마지막 장의 시디 인선 목록을 보면 위쪽 부분에 위로로 멋진 기적이라고도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시즈카와의 인연뿐만 아니라 스토리 내에서 미라이의 깊은 고민도 나오는데요. 시디의 데뷔는 성공했지만 아직 아이돌에 대해서 정확한 목표가 없던 미라이 시즈카의 무대를 보고 아이돌의 목표는 잡았지만 전차 자신은 어떤 아이돌이 되고 싶은 건가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첫 데뷔 시디 발매와 동시에 에밀리, 스바루, 리아와 함께 유닛을 구성해 팬들에게 사인이 들어간 시디를 증정하는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벤트 중에도 깊게 고민을 하던 미라이지만 사인 시디를 나눠주면서 팬들의 미소를 보면서 아이돌이란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태 많은 일을 해왔지만 팬들과 만나는 일이 제일 좋다고 말한과 함께 미라이는 아이돌에 대한 목표를 더 확고하게 잡는 계기가 되게 되면서 아이돌에 대해서 한 발짝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스토리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언급도 많으면서 시리즈 초기에는 많은 푸쉬를 받은 미라이지만 외형적으로 밋밋하고 캐릭터 속성도 예센션이 높은 거랑 바보성 외에는 특이한 잠이 없어서 밀어주는 것에 비해 인기는 평범해서 약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돌 마스터, 극장판, 빛의 좌편에서도 출연조차 못하였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주연인데도 못 나온 게 아니라 주역이었기 때문에 못 나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극장판에서 기존 멤버와 밀리언 라이브 멤버 관계는 게임과는 많이 다른 단순한 선후배 사이인데 그거에 비해 미라이와 시즈카, 츠바사, 사민의 경우는 밀리언 라이브의 주역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등장하면 스토리적으로 단순 선후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등장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믹스 이외에는 큰 하력이 없던 미라이지만 4중형 기념 PV에 미라이, 시즈카, 츠바사가 다시 메인으로 등장하면서 미라이의 인지도는 아직 남아있던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로 나온 리듬 게임 아이돌마스터 밀리언 라이브 시어터 데이지에서 첫 타이틀 화면에 센터로 등장 메인 커뮤니티 1화에서부터 첫 번째는 미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미라인은 역시 메인 히로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머지않아 1주년 때 코토한테 뺏기고 말지만요. 심지어 색파이 받을 때 나오는 프로필 설명도 첫 타면은 코토와 미라이의 담당 성우는 야마자키 하루카시로 소속은 아트비전 소속이고 현재 성우경 가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14살 때 성우가 대고픈 꿈을 키웠고 2011년에 성우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했던 생일을 하루 착각하는 설정은 담당 성우이신 야마자키 하루카시의 생일이 6월 27일인 걸 이용한 성우 장난이기도 합니다. 이런 생일장난뿐만 아니라 야마자키 하루카시는 어떤 선배님하고 다르게 물을 싫어하시는데요. 라이브나 행사에서는 물 대신 차나 우유를 대신 마시시는데 그걸 또 이용하여 미라인은 우유를 좋아한다는 설정을 또 붙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카시는 14살 때 다다다를 본 것일 계기로 성우의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당시 나이는 14살 때라고 합니다. 미라이가 아이돌이 되고 싶었던 계기나 나이를 보면 성우랑 아이돌은 방향성이 다른 것 같지만 미라이가 초기에 되고 싶었던 것이 없어서 여러 활동을 한 것처럼 당시에 하루카시가 되고 싶었던 것이 성우가 아닌 디즈니 월드에서 연기를 하는 연기자나 마술사 같은 이런저런 꿈을 가진 상태에서 성우라는 직업을 보게 되고 되고 싶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게 되어 목표를 정했다고 하시니 어느정도 캐릭터랑 성우가 일치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라이브 더텔 퍼레이즈 3탄의 프리티 드리머와 라이브 더텔 하모니 2탄의 그로밍 스톰 라이브 더텔 드리머 2탄의 머나먼 미래와 밀리언 라디오 팀송에서는 운메의 라이브와 턴온 타임을 라이브 더텔 펄월드 스타라이트 멜로디에서는 메멘토, 머멘토, 루루우루와 스타라이트 멜로디를 아이돌 마스터 밀리언 라이브 코믹스 5건 특전 수록 CD에서는 너와 내일을 바라니까와 라이브 더텔 제네레이션 프린세스 스타즈에서는 프린세스 비 앰비션을 불렀습니다. 그중 멋진 기적은 미래의 첫 솔로곡이자 밀리언 라이브 코믹스 스토리 중 미래가 첫 CD 데뷔를 할 때 부른 곡이며 밀리언 라이브 시어타워 데이즈의 첫 메인 스토리에 함께 나온 대표적인 소로곡이기도 합니다. 멋진 기적은 MV에서 매력이 있는데요. 바로 초반 도입부분에 에어기타 연출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연출은 아이돌 마스터 콘솔 게임 시리즈인 One for All에서 DLC 6건으로 나온 첫 연출이면서 시어타워 데이즈에서도 사용되는 연출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밀리언 라이브 시어타워 데이즈 1주년 균형 방송에서 스페셜 MV로도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라이의 이름과 성격대로 이 3개의 솔로곡들은 특유의 밝음과 미래와 기적에 관련된 소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라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초기에는 이 컨텐츠를 계획하고 첫 시작은 미라이로 하겠다라는 의지는 가득했지만 막상 미라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역시 설명했던 대로 평범정도라 이렇다고 강조할 부분이 많이 적은 기분이네요. 저도 조사하면서 미라이가 이렇게 젖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요. 일본 인터넷 사이트 내에서도 그다지 큰 언급이 없어서 좀 기묘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미라이가 빛나는 전개도 거의 코미스 기점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코미스에 대해서 약간 스포가 있어 보이네요. 코미스가 연재된 연도도 14년도고 국내에서도 단행본이 정발되어 있으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미라이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아이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